노사연의 오늘의 미션은 이성석 박숭원 65기 도전자 태진아에게 미션 시도 한국! 대한민국! 한국! 올림픽! 올림픽! 한국! 리듬을 배우 시작!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! 한국! 아저씨 가수였어 달라 한 번만 다시 시인! 정답하고 틀리세요 그치?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! 한국! 미션 성공입니다 하이팅! 아 저거 하는구나 만원 행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때 살이 빠진게 지금 이대로 빠져갖고 전 찐질하네 노사연씨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 내가 볼 땐 노사연씨 잘할게요 잘하고 노사연씨도 나같이 몸매가 날씬해질거에요 네 그나저나 신곡 나왔는데 어머나 태진아씨 그 사이에 앨범 홍보를 하시네요 노사연 아줌마 저잖아요 아줌마 너무 좋아 보이스롱 너무 좋아 만원의 행복 노사연 화이팅!